한해 4천만 명이나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도시에 이런 유령상가가 웬 말입니까? 그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면 여기서 붕어빵 장사를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안에 있는 종합상가입니다. 소시적 중고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오면 여기 상가에는 차될 데도 없이 사람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고 지금은 완전히 폐점을 냈습니다. 경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1974년 이 보문단지를 개발해가지고 경주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문상가도 1979년도에 8천평 부지에다가 완공을 해서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보문상가도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IMF 때 다들 어려우니까 이제 여행 같은 거는 안 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상가도 서서히 불황의 넓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98년부터 대부분 점포들이 빠져나가고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상가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어느 회사에서 여기 상가를 매입해서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야 여기 대형 쇼핑몰 들어오면 우리 가게 망한다 이래가지고 매각 반대 집회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이렇게 쇼핑몰이 지어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은 자기 가게도 장사가 잘 될 건데 이걸 개발을 안 하고 이렇게 유령상가로 놔두면 자기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2019년에 137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한 회사가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이제 개발도 못하고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무 손도 못 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한번 쭉 둘러보니까 건물도 상당히 낡았죠. 그리고 옛날에 지어가지고 천정이 엄청 났습니다. 50년 전에 설계한 이 건물 지금은 사람들이 평균 키가 몇 센치는 더 커졌죠. 그리고 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가게 내부도 상당히 면적이 좁습니다. 상가가 16개 동이 있고 옛날에는 여기 관광기념품 팔고 막걸리 파전 파는 그런 식당들이 있었고 총 점포가 34개나 됩니다. 상가를 지은 지도 이제 45년이 다 돼갑니다. 그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근대문화 역사박물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경주 한 해 관광객 숫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댓글을 제가 자세히 쭉 읽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5천만 명은 너무 심한 뻥튀기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정도 온 것 같다. 나도 1년에 경주를 몇 번 간다. 그리고 황리단길 가봐라. 거기 사람이 밀려다닌다. 이러면서 5천만 명, 4천만 명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에 관광객 수 통계를 낼 때는 불국사 방문이 기본 코스였기 때문에 불국사 입장객만 카운트해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지는 무인 카운트를 설치해서 입장객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에 CCTV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을 집계를 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 지나가면 30명, 택시나 승용차 지나가면 서너 명,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관광객을 집계를 했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버스 세워가지고 몇 명 탔는지 세워보면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는 업체마다 조사 방식에 따라가지고 한 해 관광객 수가 천만 명이 됐다가 4천만 명이 됐다가 완전히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한 명이 와가지고 불국사도 갔다가 어디 다른 관광지도 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여행을 온 건데 실질적으로는 몇 군데를 들리면 방문자가 3배, 4배로 늘어나게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광객 데이터를 뽑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휴대폰 빅데이터 KT에서 데이터랩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마다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휴대폰이 어디와서 몇 시간 머물렀다는 게 통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 이게 정확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경주로 매일 울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네 하루 종일 경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집계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포항 가는 길에 경주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가다가 경주에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편의점 갈 수도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죠. 그런 사람까지 다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 포항 MBC 뉴스를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작년 10월달에는 경주 관광객이 천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는데 불과 한 달 뒤에는 또 4천만 명이 경주 관광을 했다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아니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관광 전문가들도 정확한 관광객 통계는 불가능하다. 숙박 관광객은 곱하기 1.5를 한답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뻥튀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대로 관광객 통계는 근사치를 맞추는 거지 정확한 명수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주도 이제 에이펙 유치하고 관광객이 5천만 시대가 온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 하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5천만이 찾아오는 도시에는 아무 장사나 해도 잘 될 겁니다. 여기 이 기사는 정확히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4천만이 아니고 유동인구가 4천만이다. 한마디로 경주시 유동인구를 관광객이라고 속인 겁니다. 이런 논리라면 서울시 관광객 숫자는 아마 몇십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이 맞고 지금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동인구가 회복됐을 뿐입니다. 경주산은 25만 인구가 시외로 나가죠. 그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도 관광객으로 카운터가 됩니다. 예전 뉴스에 보면 해운대 여름에 하루 피서객이 100만명이 왔다 이런거 보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해운대 모래사장이 그거 얼마나 넓다고 거기 100만명이 서있기도 힘들겁니다. 까마귀들이 드론이 자기 구역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막 터세를 부리네요. 경주시내 이렇게 망한 상가 숙박업소들 4천만이나 찾는데 왜 망했을까요? 백 102яти 기계약 резè形 브리핑 n 정편 uhm 有